두장변화 용해장치의 광선입술 기면은 잘 떴네 부팅과 정속품 시작은 좋네 홀로그램 반복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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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신 어둠 음? 라가 불린 정도는 섭취 아 라가 불린 딱딱 물고기도 자기 자가 소리 아하 아 빙하 나오긴 했는데 기다려봐 조각이 먼저지 비행기 났으면 앉아도 되겠다 승부에 야 살고 도갈 정말.. 심상치 않은데.. 음.. 거즈아티스틱 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터보 똥분열 아이 똥분열 절대 안쓰지 병신카드 거의 도플갱어랑 비슷한 레벨 아닌가 제 귀 웬만하면 잡긴 할건데 그래도 불안하네 안 돼 잘 된거 같은데 다음에 이중시전이 잡히기 때문에 디넘강 탄뿔 탄뿔이야 역학뿔이야 미래를 보면은 탄뿔인데 이막을 보면은 전기역학인데 이막에 역학 없이 너무 너무 힘들지 트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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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소비 찾을까 트윗기 지금 대구성이 약간 트윗기각으로 나오긴 했는데 커피 커피 커피가 났겠다 자갈수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엘리트 엘리트를 잡긴 잡아야겠는데 요쪽 길이 좀 낫네 불 엘 불 엘 불 엘 미쳤네 안 돼 랭기 다 어디간 전기역학은 또 어디가고 소비 트윗기 소비 트윗기 소비 괜찮을 것 같긴 하죠 왁 그 자피스 아코덕이고 지금 아 똥뿌녈 가져올걸 똥뿌녈님 그립습니다 청령밥이었는데 역학 줄까 역학주면 엘리트 잡기 너무 빡센다 용해장 시특 번구 번구 이제 필요 없지 않나 태양계 자 이거 똥구성 축전기 파밍 해볼까 냉정함이랑 아이구야 아이 아니 냉정함이랑 탐색을 고르라고 아 여기 냉정함 있잖아 탐색 먹자 서보 어둠 혼돈 역장 역장 쓰고 탐색에 냉정함에 합하기도 아깝다 스택 하나 들고 갈까 스택 하나 들고 갈까 도가리라 다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잘 나오긴 했네요 오한 같은 거 찾아야 되는데 전기역학 진짜 좋은 카드는 맞는데 옛날에 옛날 밑에 저밖에 있어 냉정함 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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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가 조지면 좀 그렇지만 드로우가 조지면 좀 그렇지만 세 마리만 삽자 세 마리만 삽자 자블 파우텐 순회센 근데 핸드 좀 말리면 감당이 안된다 자방 배터리 자방도 좋고 배터리도 좋은데 근데 자방은 지금 반복이 있어가지고 반복 자방 반복 자방 또 한 꼴바등하지 블리트 가는게 낫겠지 어차피 커피라 잠도 못자 어차피 커피라 잠도 못자 아 얘가 엘리트보다 더 쎄 아이 미친 쓰레기야 유물 안주는 엘리트 유물 안주는 엘리트 래퍼 눈할 눈할은 언제나 오케인데 강화가 안되있네 아이씨 차자체력이네 래퍼를 리더팩 힘 안올리고 빡딜하네 진짜 고구마보다 덜 맞았는데 조각 넣고 강화해도 될 것 같고 눈할 퀴기 강화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축전기니까 조각 걸러도 될 것 같은데 아잇 까비 드로우 넣어봤네 아잇 까비 아잇 까비 아잇 까비 아잇 까비 고구마색 들어삼는데 고구마 버섯은 대체 뭐하는 애야 저거는 썩은 고구마색 닷 쓰근 고구마 닷 닷 닷 닷 닷 닷 닷 닷 닷 워한 부팅 닷 융합 융합 안 쓸 거잖아 집어놓을까? 융합은 안 쓸 거 같은데 축전기나 주제 각각 기생충 아 핸드 레전드네 이거야 선천이라 선천이라 저거 두 개는 그렇다 쳐도 죽어 으악 왜 융합 그래 수원하지마 바로 그거야 이 집 잘하네 아 수원하지마 수고 디펙트 왜이렇게 센 디넘감 아 똥분열 꺼져줘 똥분열 쓸까 오한 있잖아 똥분열 삭제 좀 어 카드 보상 3개 다 좋네 룸 피합시다 덱파워는 충분하잖아 안정성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축전기만 나오면 덱파워는 이미 축전기만 나오면 심장클 갈 것 같고 엘리츠 많이 쏟아봅시다 엘리츠 많이 쏟아봅시다 와 똥분혈상이다 눈앓히기 두 장 써야지 메아리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터보는 더 할만한데 아니면 강몸이랄까? 이 터보가 났겠지? 아 강몸도 땡기네 홀로그램 더 넣어야 되는데 홀로그램 홀로그램 나오면 나오는거 다 넣을 듯 저 앞에 상점 두개나 있는데 돈쓰지 말자 가면도 있음 타격이랑 수비는 밸류가 낮아서 타격이랑 수비는 밸류가 낮아서 지웁니다 지웁니다 이 게임에 유비가 있다고요? 눈보라 명중 명중 써야되지 않을까? 근데 명중 끌이 아니네 명중 딜 차이 엄청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딜 거의 부채들이 다고 앗 아 죽어라 아 죽어라 욕 아 아 아 아 아 와아 김영중씨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의 컴드 요렇게 들고 갈까? 근데 지금 터보 두 장이나 에너자이저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되겠네 컴드도 지금 들어 얼마 안되자 근데 에너자이저 넣고 나중에 걷어내기 이런거 홀로그램 이런거 나오면은 아 홀로그램 왜 안줘요 디펙트한테 너무나 중요한 홀로그램 절대 안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로우 달리는거다 대갑축 못참지 압축 안하는게 승률 높다지만 그런 승리가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 와씨 원턴킬 조지는게 진정한 승리 아닐까 냉불 하나 더 쓰자 켈리 남았으니까 마 압축에서 원턴킬 다 조지는게 그게 딱지게 말이야 그게 딱지게 말이야 이중 끝까지 안나오네 아 없구나 흠 없는 카드가 나올순 없지 이중 끝까지 그 업 헌드 컴드 지금 소비라서 드로우 못볼건데 냉정함이나 쓸라 엘리트 잡을 수 있는 덱파원은 되는데 상점가서 유물 한번 찾아보는게 나을란가 아니다 죽어라 엘리트 내가 죽겠네 상점에 축산기 있었음 수고 축산기랑 홀로그램 진짜 끝까지 안나오나 오 오 수고 램쥐 수고 램쥐 썬덜 용장 방어력 너덜덜덜해지는거 봐 너무 무섭다 사용하는 카드 이름 외치면서 오텔 나이스 스톰 다이아 큐트 한마리만 잡으면 되죠 빠바바밤 컴드 이제 축산기 떴으니까 쓸만하지 않나 아 그냥 홀로그램 달라고 컴드로 33장 돌리려면 11번 써야돼 홀로그램 달라고 홀로그램 달라고 빨리 컴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거 같다 냉정함 냉정함 에너자이저 탐색 탐색 축전기 전격함 오한 냉정함 어둠 크크 어둠 눈할퀴기 이중시장 부팅과정 스택 이걸 말해 안돼 조각목 꽃센츄리 휩쓸기 배터리 핥기 크크크크크 내 안에 어둠이 날 뛴다 수비 반복 수비 역장 캘리퍼스였지 명중 FTL 냉정함 재귀 배터리 스택 역장 명중 숲 용해장치 낙대 이중시장 빠밤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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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나대지말도록 터벅 터벅 소비 눈...눈...할퀴기 똥분열 어둠 냉정함 눈할퀴기 냉정함 소비 재귀 꽃센츄리 냉정함 광선 휩쓸기 터벅 이중시장 쓰름 터벅 쾰벅 잘가고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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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휩쓰 췄 축전기 냉정함 냉정함 자가아암 아암 파지진 타지재 오한? 농구년? 소비? 어둠? 잠깐만 생가춘 탐색 에너자이저 냉정함 배터리 충전 역장 방선 휩쓸기 아니 왜케 안나와 아이 눈알키 용해장치 제귀 이중신형 증기 역할 반복 눈알키기 명중 냉정함 조강룡 더보 수비 제귀 냉정함 저 맥투성 저 맥투성이 냉정함 아니 이걸 못잡는다고? 망캠이네 망캠이야 용해장치 용해장치 FDR 눈알키기 냉정함 명중 이중시전 어 어 저 프렉 어둠에 삼켜진 달팽이 클리어함 빠바바밤 빠바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달팽이 녀석 어둠에 빠져버렸군 이게 어떻게 박성이예요 탐색? 병탐색? 아 충분히 질 수 있는데 병탐? 아 근데 병탐할바야 그냥 처음 가져올 카드를 넣는게 낫잖아 허허 그래 미션이나 하자 꼬샘추위 한 장 있으면 됐다 드디어 사서댁 미션 성공하나요? 캘리퍼스가 일단 너무 좋지 아 근데 결국에 또 아니 홀로그램 어떻게 한 장이 안 나와 아이 게스레이김 홀로그램 일반 카드 마냥 아 자 드가자 디가자 역대 큰 손 생긴거봐 어디다 크랙 나 어 이게 아니 집중 없 맞 쪼 암 이정도면 싸게 맞았다 근데 이번 턴에는 싸게 안맞네 괜찮아 고기 먹엄대 침 바르면 낫는다 이게 다 홀로그램이 없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이게 다 홀로그램이 없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포션 저거 축전기에다가 먹어야겠지 아니 잠깐만 옆에 있는게 너무 좋은데 홀로그램이야 탐색이야 합하기는 일단 빼자 터보 두장이나 있는데 홀로그램이 낫지 않을까 아니 탐색이 더 나은가 탐색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탐색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홀로그램 달라고 해서 두었더니 안가져가네 아 이거 쓸걸 그랬다 패스 여름에 띵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공격은 버퍼로 가고 아니다. 반복이 너무 빡신대. 딜은 나오겠지? 인공물 열심히 까야다. 나 뭐 잡은 거 갓. 아니야 이거 플래그야. 인공물을 아, 수고 수고 어, 심장 고생 많았고 발 닦고 자라 아, 심장 허어즈팩 완넘은 못했던가? 발이 없어? 아, 드디어 사소댁 심장 글미션 저거 한 5일만에 깬 거 아니야? 일주일 장기 컨텐츠 뽁성 실패 뽁성 뽁성은 미션 안 걸렸을 때만 성공하더라 3199 사소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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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